그런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꾸리겠다는 조사단은 여전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. 여성단체 쪽에 참여해달라는 공문을 세 번째로 보냈는데 반응이 떨떠름합니다. 민경호 기자입니다. 서울시가 휴일인 오늘 합동조사단에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들의 참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.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전 서울시 직원을 보호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에 조사단에 참여해달라고 세 번째로 요청했던 내용입니다. 지난주 두 차례 공문을 보낸 데 이어 그제 두 차례 단체를 방문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서울시 요청을 받은 단체들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 그제 공문을 받았던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SBS 통화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, 조사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정보 없이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만 받은 상황이라며 서울시 영향력을 얼마나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. 서울시가 얼마나 자료를 제공하는지, 조사단 자율성이 얼마나 어떻게 확보될지 등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겁니다. 합동조사단 구성은 피해자 지원 단체 요구에 따른 거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지만 진상 규명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 없이 서울시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SBS 민경우입니다. SBS 민경우입니다.